Q. 시흥 크리에이터 이성호 마술사 안녕하세요. 시흥 크리에이터 이성호 마술사입니다. 시간은 돈이라죠. 여러분은 시간을 돈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돈을 쫓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은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요? 힐링이 되는 시간, 시흥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시흥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시흥시의 마스코트, 헤로와토로가 반겨줄 거예요. 가까이 보이는 이 구조물은 시흥이라 불리운 지 100년을 기념하는 100년 시계탑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아름다운 경치와 상쾌한 산책로까지 아이들과 같이 왔다고요? 이색 체험 어떠세요? 실제 바닷물을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염전 체험 우아한 소금과 행복한 추억을 동시에 이곳의 하이라이트 인스타그램 인생샷과 유튜브의 브이로그를 책임질 이곳 바로 6층 목재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말 그대로 핵존례 날씨 좋은 날,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러 갯골 생태공원 어떤가요?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길 추천드립니다. 힐링이 되는 시간, 시흥시 시흥 개꼴 랜선 축제가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